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년에 뵙고. 그렇네요. 꽤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언제 바꿔봐야지 한 타임 시점이 바로 대통령 취임식 때였거든요. 그런데 장이 계속 좋아서 주저대면서 원래 이렇게 마음 먹은 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건데 정말 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까지도 이렇게 정말 장이 좋고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아까 바이든이 후보로 나왔을 때 바이든이 되면 시장이 10% 하락한다. 급락한다. 많이 받았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느덧 지금은 치융을 해서 장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역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보여줘서 바이든을 축하하는 시장에 축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좋아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최근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이 빅테크가 좀 쉬어가면서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금융 같은 기업들이 올라오고 또 한 가지는 스펙 관련주들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사실 빅테크가 좀 쉬었는데 어제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다시 시장의 선두에 쓰고 나머지 기업들이 뒤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테슬라하고 빅테크의 모습이 좀 약간의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테슬라가 워낙 주가가 좋을 때 빅테크가 3개월 동안 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많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테슬라가 강도할 정도 흐르러 보였는데요. 일단 맵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벌써 색깔이 연두색 확 눈에 띄는데요. 아마존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 MS, 애플, 구글, 페이스북까지 다 한 3, 4%, 4, 5%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무슨 급등이냐고 물어보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무겁기 때문에 일단은 4%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만 0.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 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거의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조금 눈에 띄는 하락의 모습이 금융주에 몰려있습니다. 어제 금융주가 뱅커버 뉴욕 멜론이 실적 발표했는지 못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금융주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는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녹색의 모습이 황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업종을 보게 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만 빠졌어요. 금융 하나만. 금융이 0.47%가 빠졌고 나머지 업종은 전부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개 업종이 대단히 많이 올라온 거고요. 특히 IT 업종이 2.02%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실제 넷플릭스가 한 16.8%인가 올라왔거든요. 거의 그 정도면 상한가 느낌이죠. 그렇죠. 상한가 느낌이 있고 또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는 그런 강세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보통 넷플릭스가 잘 나오면 나머지 이어 있는 빅테크, 빅파이브 주목들이 잘 나온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제 그런 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쏟아지면서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하나만 빠졌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봤더니 어제 빅테크 전체국 4.2% 평균이 애플이 3.25%, MS가 3.65%, 아마존이 4.57%, 구글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5% 넘는 상승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관련 기업도 올라갔는데요. 페이스북도 올라갔고 스냅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트위터, 핀터레스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스냅은 혹시 교수님 아십니까? 스냅? 스냅이 뭔가요? 스냅도 이제 SNS인데요. 이거는 이제 젊은 분이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깔아봤어요, 한 번. 이렇게 한다, 글을 올려놓고 하면 뭐 잠시 시간이 지나면 터져버리고서 이렇게 내용이 없어지거나 그런데 이미지 같은 거 같이 많이 공유하는데 실제 젊은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에 잘 안 쓰지만 해서 스냅이 3.59%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반대의 모습, 빅팽크. 그러니까 금융주가 지금 JP Morgan Chase가 1.5%가 빠졌고요. 시티도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모습 보였고 어제는 역시나 금융이 가장 안 좋았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 에어비앤비, 펠런티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거 샤오펑, 도어대시, 위시 같은 게 없던 다 신규 상당종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또 준비디오드 역시 비언드비트, 추위. 추위는 애완동물 소매용품 판매업체입니다. 그다음에 피버, 피버는 일단 프리랜서 마켓플레이스고요. 그런 것들이 빠지면서 일단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이런 신규 상당종목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다. 그러니까 실제 보면 빅테크가 한 번 움직이면 나머지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물이 같은 거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쪽으로 돈이 한창 몰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신규 상당종목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글 보니까 필런티어가 빠졌다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빅테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좀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빅테크가 올라갈 때는 항상 뭐에 주목을 받냐면 빅테크 실적들이 너무 좋은 기업들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서게 되면 이런 기업들 실적은 사실 약간 작은 기업들이잖아요. 보자꺼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빅테크가 움직이게 되면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샤워풍이 오랜만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기차 대신에 리오라든지 리오토는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넷프리스가 시작이 끝나고요. 실적 끝난 다음에 제가 뭘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항상 아이비가 어떻게 의견을 올리는지 내리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 18군데 아이비가 의견을 바꿨는데요. 제가 이제는 녹색은 조금 안 좋은 의견들 녹색은요. 로잔블렛이라고 하는 증거사에서 중립의 의견을 보여주면서 425달러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의외의 어떤 중립의 의견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크라는 아이비는 또 세일 의견을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렸지만 하여간 여전히 낮은 모습을 보여서 이 두 군데 말고는 전부 다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노란색이 모건스테리가 목표 주가를 70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피버타 리서치가 750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웰스파어가 역시 700달러를 제시했는데 만약에 750달러까지 간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30%가 더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수의 의견들은 상당히 의견을 높이고 있고 의견도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 12월에 다시 한번 3차 확산이 커질 때 그때 많이 가입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집에 있으면서 많이 가입해서 실제 이제 10월달에 가을에는 디즈니 플러스에 밀렸었는데 다시 한번 11월, 12월에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실제 보니까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분이 가입했다. 758만 명이 가입돼 있거든요, 한국에. 그다음에 상당히 좀 의외로 국내에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넷플리스를. 저도 가입하고 있으니까 제가 가입하면 가입했다고 보면 되겠죠. 웬만하면 가입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면 솔직히 이제 끝까지 본 게 별로 없어요. 하다 보면 또 뭘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최근에는 보면서 이렇게 끊어서 봐도 왜냐하면 해놓으면 다시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면서 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재미는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국내에서 많이 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많은 코로나 발생을 얘기하면서 처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검사 중에서 확진자 발생률이 11월 이후에 처음 9.8% 그러니까 10%가 깨져내린 게 처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꺾이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그 이유를 들게 되면요. 일부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 있고 왜냐하면 일단 미국인의 20% 이상은 이미 감염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나가기도 하고 무증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 감염이 면역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노령층한테 접종을 막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아직 확진이 좀 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규모 모임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그 바이든 취임 시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왔더라고요. 많이 안 온 모습이어서 상당히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보통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문장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답답한 모습인데 11월 14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거든요. 지금 1720만 명이 맞았어요. 하루에 90만 명이 맞고 있는데요. 3억 3천만이 맞으려고 그러면 90명씩 맞아가지고는 1년이 걸리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맞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게 왜 이유로 봤더니 또 아시는 것처럼 맞으면 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든지 아니면 맞고 나서에 사망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접종을 피하는 층이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들는데 5일 동안 걸리는데요. 접수하고 그다음에 선정하고 그래서 최종 접종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지연되고 있다. 실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맞으면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는 빨리 맞아야지만 올 가을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가 최근에 저도 자동차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제 도이치뱅크의 로스라라는 분이 바이든 정부의 자동차 전동화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차를 이제 확산시킨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고 예상하면서 GM의 목표가를 48달러에서 64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포드는 9달러에서 11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705달러에서 890을 얘기하면서 전체 이 세계 자동차 업체를 다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에서. 특히 포드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GM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 협력을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나오다 보니까 진짜 자동차 쪽의 어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주가 상승에 일주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상승세가 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모든 3개의 기업을 단기 매수 리스트에 추가시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강세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쉬었다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포드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다 올리긴 했지만 역시 올린 상승률 퍼센트를 봤더니 테슬라를 제일 많이 올려놨네요. 네, 테슬라를 많이 올려놨고요. 테슬라는 어제도 1,000달러가 나오고 해서 아마 1,000달러를 보신 분들은 890하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디스하는 아이비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반성문을 쓰시면서 내가 뭔가 잘못 봤다 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그런 의견을 본다고 그러면 의견을 바꾼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테슬라에 대한 기술력을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테슬라가 양산, 케파를 늘리는 이런 계획 구체적으로 나온 거 있어요, 요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양산, 케파를 결국 못 늘리면 매출액 신장은 결국 쉽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작년에 50만 대, 올해 내년까지 100만 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그런 케파에 집중이 가 있는 것보다는 보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라이드헬링, 내가 차를 세워놓고 있으면 알아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추가적인 기술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생산은 그렇게 생산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 테슬라의 주가를 그렇게 높이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니까 특히 또 한 가지는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걸 많이 높이 평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잉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받은 질문 보잉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737 맥스 기종이 재운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재미가 없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737 맥스 기종이 두 번 추락했거든요. 에티오피아에서 한 번,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 그런데 그때가 450달러 주가 가다가 그다음에 운항이 중지가 되면서 현재는 210달러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제가 월볼로 가져왔는데 바닥에서 거의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737 맥스 기종은 필요한 기종이지 않습니까? 이게 연료율이 30%가 절약이 되는 어떤 그런 기종이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유를 한 번 들어볼 것 같아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보게 되면 평판이 회선이 됐죠.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두 번의 비행기가 추락한 다음에 상당히 조금 이런 말도 있어요. 보잉 타면 무서워 타겠냐 하는 말도 있고 실제 12월 29일 날 보잉 737 맥스 기종이 떴는데 간만에 떴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두려웠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실제 지금 보게 되면 2020년에 에어버스가 560대를 인도했는데 반면 보잉은 157대밖에 인도를 못했으니까 거의 안 팔린다는 거고요. 이게 에어버스가 보통 다음 업체였는데 지금 보잉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판에 회선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한 여행 수요 극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 혹시 2년, 3년 안에 비행기 탈 일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 5월에 미국 출장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이에요. 아까 코로나 상황 얘기해 주시면서 5월에 탔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러면 뭐 가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뭐 여행이다 이런 것들은 안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짜 2년, 3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이야 그냥 가시겠지만 지금 델타항공 CU가 얘기했듯이 우리 비행기에는 향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은 태우지 않겠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신을 맞는, 맞고 타는 비행기하고 그냥 타는 비행기를 따지고 보면 사실 저는 그냥 타는 비행기를 안 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선별이 갈려질 거고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혹시 타시게 되면 거리 두기가 됩니까? 비행기 한 건 안 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요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 걸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진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여행 수요에 대한 극감한 것들을 회복한다고 그러면 저 해소한 저는 한 3년이 걸린다고 보니까 그런 것들에 걸린다고 하면 비행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량의 직원 해고 때문에 지금 노사관과 최악이거든요. 고잉이.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생산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바이든 정부에서 친환경 여객기 개발을 좀 하라고 좀 조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현금이 없어요. 지금 보잉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개발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또 에어버스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법무부하고 25억 달러의 벌금 합의가 됐습니다. 이번에. 3조 원 정도죠.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분이 356명입니다. 그럼 뭐. 356명이 민사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략 잡아도 200억 달러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200억 달러면 한 20조 원 넘어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네. 200억 달러면 이 보잉이 한 분기 전체 매출입니다. 그럼 이거를 물론 제가 이 민사소송을 얼마나 할지 몰라서 대략 잡은 건데요. 저는 더 나올지 나왔지 더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워낙 소송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상당히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할 수 있을까? 이 200억 달러는 월가의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또 민사가 한 번 걸리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막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이렇게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 벌금 내고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못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일각에서는 737 맥스군형이 비행기 뜨기만 하면 주가는 다 급반대할 거다 했는데 이런 다섯 가지로 들어서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히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놀라지 마시고요. 중간에 보시면 10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월요일과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27일 날 4분기 실작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EPS가 마이너스 1.60입니다. 예상이. 지금 보시면 그 전에 코로나19 전에 보통 1달아 중반 후반대 EPS를 보였던 건데 완전 반대잖아요. 3분기에도 마이너스 1.39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작이 지금 거의 거꾸로 뒤집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비행기를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못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판결 났을 때 직원 2명이 그냥 보통 이런 말 쓰죠. 전문용으로. 총대를 맸어요. 자기가 모든 게 실수했고 자기가 했다. 그런데 사실은 회사나 임원은 전혀 책임에 지금 면제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비난이 폭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비행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직원 2명이 독박을 쓸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임원도 책임을 면제당하고 회사도 책임이 없는 걸로 돼서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ESG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잖아요. 지배구조라든지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약간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을 사실 깨끗하게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 상당히 좀 비난이 폭주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판이 훼손되는 것까지 본다고 그러면 가장 안 좋은 분이 10년이 걸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비행기가 7,3치 멕시군이 떴다고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잉이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돈 진짜 잘 벌어서 산에 많은 돈도 있었는데 그걸 배당 성향을 급격하게 높여서 다 그걸 뿌렸더라고요. 맞습니다. 다 높죠. 그때 그렇게 배당 성향 과도할 정도로 했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지만 않았어도 어느 정도는 좀 수습했는데 기억했었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완전히 아니죠. 일단 잔치를 하고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진 구간인데 지금 경영상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문제를 직원 2명한테 돌리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하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좀 주주분들이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가장 질문이 딱 두 가지입니다. 7,3치 멕시군이 떴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냐.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아크인베스트에서 ARKX를 만드는데 얘네는 우주에 관련된 게 아니냐. 얘네도 기술력이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에 관련된 기술력을 피기 전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적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만약에 1월 27일 날 실적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더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국내 지금 보잉을 보유하신 분들이 약 5천억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5천억 원을. 그러니까 지금 52 순위로 보게 되면 19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꽤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거죠. 보잉을. 사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걸 과거에 사서 물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출장 갈 때 373 맥스는 안 타야지. 사실 그런데 뭐 지금 737 맥스 기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737 맥스 기종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 효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서 지금 비행기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려다가 지금 망한 건데 어쨌거나 그게 아니어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 가시면서 또 건강 문제도 있고 상당히 좀 조심해서 타야 될 시기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항공, 여행 쪽 이런 쪽은 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마침 어제 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7달러 EPS가 마이너스입니다. 6.42 마이너스였는데 더 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년 동기가 2달러 67% 플러스였거든요. 그런 거 보면 거꾸로 지금 마이너스 커진 거 보면 얼마나 많이 심해졌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68%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4분기 손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 항공사의 어려움이 바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델타라든지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어메리카 에어라인이 다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보시면서 이게 현재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최근에 또 퀀텀스케이프라는 기업이 있어요. 스펙으로 성장한 기업인데요. 이제 배터리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애플 모든 회사들이 전기차에 뛰어올다 보니까 이 기업도 떴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국내에서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이것도 질문이 많아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1월 4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킹알파에서 지금 이런 안 좋은 기사를 썼어요. 1월 4일 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 기사를 쓰고 나서 주가가 그때부터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치킹알파 상대로 해서 퀀텀스케이프가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때 어떤 기사가 나왔냐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실험실 밖에서 테스트한 적이 없다. 배터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첼사기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썼습니다. 치킹알파에서. 그다음에 현재 지금 기대하는 배터리 성능에 의문의점이 있다고 좀 얘기했고요. 개발비로 3억 달러 지출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 개발된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썼고요. 그다음에 당사의 배터리 전기차보다는 작은 휴대장치 적합한 거지 얘네 배터리 갖고는 차에 쓸 수 없다라고 표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역시 문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퀀텀스케이프가 계속 숙소를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기업이 저는 이 기업 때문에 빠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지만 이거예요. 블룸버거자 기사인데요. 얘네가 지금 배터리 업체로 해서 올해 지금 작년이죠. 7배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업이 왜 많이 여러분들의 인기를 끌었냐면 폭스바인과 빌개치가 투자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좀 뭔가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매출은요. 2026년에 나옵니다. 첫 번째 매출이. 지금보다 5년 뒤에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2022년, 3년 다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의 꿈과 희망만을 버텨야 되는데 너무 주가가 한 번에 많이 올라온 거죠. 지금 현재 4일째, 5일째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킹알파에 잘못된 기사도 있지만 물론 잘못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실제 스펙으로 상장한 이런 기업들이 대원단 매출 없이 그냥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옥석가락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킹알파의 기사가 조금 안 좋은 기사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매출 쪽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나와야지만 주가 회복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주가가 이미 지금 48달러인데 그것도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한번 매출 체크해 보시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술력을 빚고 믿고 투자하시겠지만 미국은 숫자가 나와야지만 돈을 벌거든요.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테슬라가 실제 돈을 벌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거지 그냥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져온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퀀턴스케이프라든지 루이미나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벨로다인 같은 기업들이 다 스펙으로 올라온 기업들인데 역시 다 매출이 없는 기업들이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게 뭐냐면 공매도 비중을 보여드린 건데요. 현재 미국이 1.5%입니다. 공매도 비중이. 어제가 아니라 제가 한 3달 전에 보여드린 게 1.6%였는데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줄고 있는 거죠. 공매도 비중이. 지금 현재 공매도가 비중이 줄게 되면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 이 친구들은 지금 시장에 일조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순기능이죠. 커버하면서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매도에 대한 시장에 국내에서 지금 말이 많은데 물론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미국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올라왔겠습니까? 120년 동안.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안 좋은 기업에 대해서 치고 나서 대신에 만약에 올라가면 엄청나게 돈을. 그럼요. 무한이거든요. 손실이 무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반드시 나쁜 것들이 아니고 일종의 시장에서 꼭 있어야 될 거고 또 사실 너만이 올라온 거에 대한 약간의 좀 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국내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미군 지금 쭉 내려왔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손해본 분들이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 공부에서 치신 분들이 지금 몇 종 손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마음 아파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 이제 이 기사의 끝에는 뭐가 나왔냐면 역사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1%가 깨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공부에서 치는 분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자고나 2배 가기도 하니까 지금 막 커버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1%까지 밑으로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사상 최저치고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 시장이 많이 강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본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분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왜냐하면 다 웃고 있는데 혼자서 거꾸로 치고 나서 지금 막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미국 시장이 물론 약간 빠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공부에서 치는 분들은 상당히 무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비중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장 시작 전에 조금 전에 실업소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90만 건이 나왔습니다. 원래 90만 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이 없으실 텐데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보통 평균 20만 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지금 한 5배 정도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처럼 줄고 있지 않는 모습 왜냐하면 그게 70만 건 때까지 줄었다가 다시 튀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용지표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온 거에 비해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고용지표는 많이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오늘도 시장은 약간 플러스가 나와주고 있어요. 선물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양책을 더 하라는 그런 반대의견을 또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고용지표가 망가지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지금 이제 바이든이 1조 9천 원 달러의 부양책을 얘기하고 있지만 더 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하나 지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도 약간의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이따 시장하면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좀 하나 더 몇 가지 더 보여드려야겠네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머지 빅테크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월 26일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분기 최초 최대 400억 달러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이게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나올 것 같다고 보고 있고요. 전년 동기대비 9%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아까 항공사 이런 것들은 거꾸로 완전히 폭망한 모습인데 이 친구들은 다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요. 잘 보시면 대부분 다 최초 최대한의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워낙 애저에 대한 서비스의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좋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월 27일 날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은 역시 매출이 2.07로 해서 23%가 증가하는 전년 동기대비 그다음에 매출은 24%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인스타가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왓셉 다 포함하면 32억 명의 유저거든요. 엄청나죠? 다만 최근에 트럼프 계정을 정지하면서 약간 그런 분들은 잃었지만 기본적으로 32억 명의 유저가 포함하고 돌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인스타에서 보통 물건을 보고 이미지를 보다가 페이스북 샵으로 연결돼서 보통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상당히 이유가 많으니까요. 다만 이제 반독점 관련 이슈가 있고요.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애플은 1월 27일입니다. 애플도 보게 되면 지금 열풍이 가장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 12가 역대급 판매를 해서 지금 매출에 천억 달러를 돌파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배송 대기일이 3주 정도 걸린대요. 혹시 교수님 아이폰 12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딱 보니까 12가 딱 광채가 갑니다. 광채가. 저는 뭐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아, 여러 개일 수 있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잘 구매하셨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인기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잘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이폰, 아이맥, 맥 같은 것도 지금 재테크 수혜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글은 2월 2일입니다. 2월 2일인데요. 역시 분기 최초 최대 500억 달러를 매출이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내용들은 그겁니다. 지금 광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사 이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다가 지금 조금씩 열리면서 그런 광고가 더 붙는다고 하면서 매치도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유튜브 쪽에 광고 매출이 증가할 것 같다. 저희도 유튜브니까요. 그런 쪽에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반독점에 관리하는 부분은 약간의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아마존도 역시 2월 2일인데요. 아마존 역시 분기 최대 최초 역시 천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최대 최초고 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가장 빅파이브 중에서 좋게 보는 게 아마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코로나19 수혜지로 뽑히고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가 현재 1억 5천만 명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주가는 별로 쉬고 있었지만 지금 반독점 우려도 불구하고 목표주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실적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큰 폭의 상승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뭐냐 빅파이브 실적은 다 좋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빅파이브가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빅파이브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좀 속이 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머스트재브 주식을 좀 보유하라는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한 가지 상황 공유를 좀 드리면 유럽은 지금 저런 미국발 빅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유럽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는데 과세를 그동안 안 했죠. 세금을 대야죠. 그런데 유럽 경제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되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저쪽에다 힘 실어주지 말자. 자체 플랫폼 기업들을 육성하자. 이런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실제 페이스북하고 구글은 물론 그런 규제도 있지만 세금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사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까다롭게 쿠키베이스로 다 끌어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또 많은 분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계셔서 사실 저는 구글 쓰면 구글은 제가 뭐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딱 찾아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것도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시작했으니까 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M표가 0.16% 다우가 0.12% 강부할 정도고요. 나스닥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인데 0.33%의 플러스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어제 넷플리스가 급등했으니까 오늘은 좀 빠지지 않을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위해서 넷플리스 축하 먼저 보겠습니다. 올라라. 아니 조금 빠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0.63%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많이 올라가면 빠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미국에 잘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기업들은 잘 버티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더 올라가서 크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한다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 올라온 알리바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애플이 오늘도 1.4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은 사상 최고치에 지금 딱 4달러 남았네요. 4달러. 4달러만 더 올라가면 이것도 역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빅테크에 대한 상승이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또 장고에 들어가야겠네요. 뭐 즐거운 고민들이니까요. 즐거운 고민이죠. 하여튼 오늘도 우리 장호석 본부장님 덕분에 많은 정보 업데이트할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취가 연일 좋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 과정에서 저희 3프로TV를 통해서 성공의 많은 키워드나 팁들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풍족한 생활 이루시는데 도움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땜빵하러 하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